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해 볼 주제는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어로는 캡슐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 캡슐화의 목표는 이 불필요한 정보를 감추는 것이 캡슐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한번 비유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벽입니다 벽 벽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다중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벽은 기본적으로는 구속이죠 예 그런데 이 벽이 없다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만약에 벽이 없이 뭐 한 100명 200명 되는 사람들이 큰 공간에 그냥 벽 없이 존재한다 같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벽이 없어서 왔다갔다 하기는 편하겠지만 이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뭔가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벽을 치고 그 벽 안에서는 자유롭게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벽이라는 것이 언제나 이 자유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주 넓은 공간에서 사람도 없는 곳에서 벽이 있다면 그것은 구속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감옥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정보 은닉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은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구속일 수도 있고 그냥 구속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규모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이해가 되는데 전혀 공감이 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전화기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뭔지 아실 거예요 오른쪽은 내부를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은 그 내부를 이 패키지라는 걸로 감싸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종적인 완제품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를 하는 사람은 오른쪽을 볼 것이고 그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왼쪽을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패키지를 통해서 내부의 복잡성을 감추면 어떤 장점이 생기나요 저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냥 버튼에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저 핸드폰이라고 하는 저것의 실제 복잡성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외부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버튼을 사용함으로써 핸드폰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용성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부적인 관점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부품에 액세스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또는 이 부품이 사용자에게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뭐랄까요 이 고장날 가능성을 차단하는,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에서의 인캡슐레이션 즉 패키지로 캡슐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객체 지향에서도 바로 이 인캡슐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능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액세스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객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인스턴스 변수나 그 객체가 갖고 있는 메소드에 사용하는 쪽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접근을 못하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결정하는 기능이 액세스 모디파이어, 또 다른 말로는 프로퍼티 비저빌리티라고 하는 기능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스마트폰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저 부분이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이 스마트폰을 조작하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것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영역이고 저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외부에서는 볼 수 없도록 패키지로 가둬놓은 것이 이 스마트폰에서의 액세스 모디파이어 접근 제어자 또는 프로퍼티 비저빌리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뭔지는 코드를 보셔야지 알겠죠?